이준의 전자들은 너무cepcion 이준의 전자들이 아시괜찮은데 이준의 전자들이 μ퀸할 때 이준에게 전노를 다 같이 처음 만났을 때 귀엽나요? 저희 되게 로맨틱하게 처음 만났어요 오오오오오오오 아 그 때때때때 드라마을 하기로 해서 만났을 때가 아니 그때는 처음 만났을 때 아니죠 아니 아니예 잘 다녔네 잘 되나요? 귀엽네 호흡하네요 누구의 옷을 사로 만나요? 그... 거기까지만 들리시죠 그게 좋겠죠? 아니요, 아니요 저희 어머니 진짜 동물받이를 사러 왔다가 진짜로 미친 송혜경씨는 고무줄을 맞으며 살아가셨어요 아 근데 진짜 고무줄을 맞으려는게 맞아요 옷 파는데 저희 매니저 대표님께서 되게 패셔널한 바지 했는데 고무줄로 되어있었어요 고무줄을 받았지만 어머니 사다드리고 싶다고 거기서 처음 딱 만나면 처음 듣고 제가 군대가기 일주일전에 성혜경씨가 만났기 때문에 다신대로 잘 갔던 것 같아요 그 때에 웃겼던게 전역하고 간찰하게 된 생각은 상당봉이 됐었는데 정말 간찰하게 된다고 네 칠해됐죠 그럼 이 시각은 이 시각은 아 이번엔 염 저게 저들이 루키씨랑 저고 태양의 무게라는 드라마를 하기위해선 제일 처음 만났는데 진짜 진주자 송효씨 만대로 로맨틱 했던 거네요. 일비주자로 딱 만나는 군대 제대 후에 작품을 같이 한 거네요. 작품을 같이 하기로 하고 처음본 날이 발렌타인데이 날입니다. 발렌타인데이인데 저는 그전에 감독님과 작가님들과 미팅을 했었고 발렌타인데이 날 송준기씨가 미팅을 먼저 하는 자리인데 저는 미리 했었으니까 친해진 거죠 그 팀들과 그러니까 그날 미팅 먼저 하고 있을 테니 나중에 나와라 그랬는데 안 나가면 뭐하는 거야. 안 나가면 남자친구 있는 사람 되잖아요. 그래 조금 그렇게 되죠. 그래서 나갔죠. 어기도 했고 나는 강선생이랑 멜로 하고 싶은데 블록버스터입니다. 그녀데이 그녀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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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